할렐루야, 참전하님의 은혜와 온종이 의미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정 중에 빌립보를 지나 대살로니가 이르렀고 약 3주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고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함께하던 신라와 디모덴은 베레다에 두고 바울은 홀로 아덴에 거쳐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늘 대살로니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와 디모덴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왔고 대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게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비록 짧은 3주의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겨냈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와 신라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신앙을 권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바울은 혹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질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서로를 존귀함으로 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단정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성은 곧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교회를 향한 비난은 쏟아지고 있으며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어져가는 고난 속에 신앙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고 감사보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안에 화목하라 입니다. 형제 안에 화목하라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즉 성도 간에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 때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 함께 서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밤이 낮아질수록 사랑도 쉽게 오고 가지만 미움과 시기 질투도 여전히 쉽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는 에게에 접혀있는 항구도시로 해상교통이 발달하였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그나티아 대로의 중심지에 있어서 육상교통도 발달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 바울을 대살로니가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그것은 대살로니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시기와 질투, 갈등과 경쟁이 그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한 신앙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제드라라는 말입니다. 형제드라.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형제드라. 14절에 또 형제드라. 그리고 25절에 형제드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대살로니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형제드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에도 형제 안에, 특별히 귀 안에 있어야 하는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드라.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건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매우 연약하였기에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약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서로를 건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화목하라. 게으른 자가 있다면 권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때론 오래 참아주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악을 대하지 말고 항상 선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의 건면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021년 사순절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운 이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선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으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라 15절까지는 서로 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16절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삶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건면합니다.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말은 쉬어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쁨과 기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이유가 그리 많지 않기에 기쁨보다는 우울과 탄식이 많을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에 기도의 힘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은 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범사의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편 37편 4절에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여와를 기뻐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울은 이 기뻐하라 이 권면을 빌리포 교인들에게도 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리포 교인들은 바울이 빌리포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고 매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빌리포서를 쓰고 있는 환경도 옥 중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낮밤 없이 기도하라 기도방에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상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라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앞서 말한 것에 대한 바울의 기도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바람이자 대솔루니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안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또한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편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 제살로니가 귀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핵심이자 대살로니가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렐미아에가 3장 25절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없이 보존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움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고 은사를 유지하고 사명을 유지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 살면서 자이반 타이반 저와 여러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이제 12일 차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참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첫째 날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대살로니가 구인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를 실감하는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주시고 세상이 아닌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아래에서 주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그 신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드리는 서원의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배려해드린 11조 위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